한국국토정보공사 무로커는 것보다 아무래도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는 편이 그냥 무로커잖아 언젠데 출발이 전화씨 출발 출발 이게 보이시지 이게 사진보다 좀 넓여운 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니들 같은 인간들한테 절대 못 줘 그래 여기 있는 애들 보면 다 한 번 오는 거 나 아저씨 아드라마인데? 봤을 거 같아 나 다 알아 가족 아닌 거 한정 거짓말 장애들이구만 야! 안 돼! 살라 인마! 넌 그러면 우리가 키워도 되고 에이 그러면 나는 계속 부족만 당한 인생이네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까먹지 말자 나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굳이 뭐 혼자 다 할 필요는 없어 왜 이렇게 타감 天이어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